하나님 사랑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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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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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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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안전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장생명장으로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 드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 드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 드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